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에서 69편까지의 말씀입니다. 63편 64편 64편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을 하소.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노키를 함께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득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야미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와로 말며마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65편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죄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아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박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66편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혼이 다스리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한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워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오 내 환란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삼계에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수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이를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미니다. 하나님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애하리로다. 68편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수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조수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쩌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숙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피팔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 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놓을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시니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삶의 눈이 갈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을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수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화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고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른 아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이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간과 그들의 무리와 스블론의 고간과 납달리의 고간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죽게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수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간들은 내곱에서 나오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죽게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죽게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험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험을 성수해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69편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망근에 이어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마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아싸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혔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려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죽게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금물이 나를 휩쓸거나 기품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에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궁일에 따라 내게 도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란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하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쿵일이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의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여 싸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터치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릎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비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쿵피판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발매하마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오.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원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업들을 건설하시느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